사일 약해요 K사일런트 죽으면 다시한다 두려운건 패배가 아니다 두려운것은 오직 내면에 타격뿐이다 뭐가 암호하지 신경독 흡 흡 흡 흡 흡 흡 흡 흑 흡 흡 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이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 맞지 않았나? 약하진 않네. 예언금. 이런 예언금. 안 맞지 않았나? 세상 거지가 지났는데. 예언금. 좀 덜 구린 타격. 사운드. 사운드 껐다 켤게요. 예언금. 불편해가지고. 꿀선택.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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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뭐냐 앵두결사 컵헤드 DLC는 소공 컵대가리 DLC는 들어가보니까 날짜 나왔더라구요 김에라스코드요 하다가 하다가 세이브 날아가서 때렸쯤 인디게임도 세이브는 안 날아가는데 어떻게 세이브가 날아가지 어떻게 세이브가 날아가지 하 하 하 하 하 아 이러다 아 죽어 죽어 죽여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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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아베... 여기에서 만났어. 아하 아하 몸이 파이더핸드 아 미친 쓰레기 게임 아씨 너버하는건 참말로 너무한다 농중 그런 유익한 카드를 쓸 대로는 없어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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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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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he 이게 게임이냐 전략가 나오면 그래도 좀 통트이지 않을까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이제 숨 쉴 수 있나요 우팩 꺼져 아씨 덤프 잘했다 강호할거면 잔상인데 그보다 자는게 나을 것 같애 근데 지금 깨거나 못깨거나 일거라서 체력 몇은 별로 중요한거 아닐걸 할까? 135이면 할만한 음 음 다 안해 와이프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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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누가 조종하는 것 같은데 음 온라인 게임 같은데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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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있어 또 창도 안 떴네 6을 꼬라지 진짜 내다 버리고 싶네요 방원할 걸 그러죠? 가을 런트는 쏘고 왔습니다 가을 런트는 쏘고 왔습니다 가을 런트는 쏘고 왔습니다 음... 아니... 아 얀마크님 1개월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갑자기? 아아아아아 감사합니다 아 요즘에 술 더 싸세요 심장 심장 아유... 카드를 몇 장을 쓰는 거야 지금 방어도 올라간 거 다 잔상으로 올린 거면은 카드 100장 가까이 쓰고 있는지 환살 보자 아 제발 달팽이 나오지 마세요 오예 아니 근데 오해가 아닌 거 같아 그냥 뒤지고 내는 게 낫지 이게 정말 괜찮은 게 맞을까 그냥 암황 없는 판 빨리 망하고 뭐 다른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펌탑 게임 따라가고 있습니다 펌탑 게임 따라가고 있습니다 펌탑 게임 칼퍼브 펌탑 게임 약간 너더러 당신이 죽였어 나는 망했다 엄마야 2022년에도 꿀잠 잘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이 400명 수면 품질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엔트13여러개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주판이네 아 감사합니다 상태 이상 두 개 들어오면 안 돌지 않나 근데 일단 저 선택지 중에서 제일 좋은 건 주판이 만든 것 같아서 주판을 쐈습니다 두 판을 쐈습니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방 나가 상대 이상 안 들어왔을 때는 주판으로 방을 보고 상대 이상 들어오면 모르겠는데 고대 포션은 취약 뺄 때 쓰는 게 낫겠다 일이 모자라지도 않을 것 같고 잘 살 어디가냐 아이고 쓰레기 게임 아이고 아이고 정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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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네 이긴거 같은데 아님 말고 아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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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판이 살렸네 обdle 볶음 두판 지 두판 많이 썼냐 3 1 2 1 1 2 1 1 2 1 2 잘 가라 심장 아이 왜 안먹어냐 이거 이게 뭐가 짓이야 이게 펜토그래프 89 힐 캐를벨 금강저보다 못한 이거 언럭키 금강저 악세서리 간유물 비건 사일런트 비건 사일런트 2 3 6 3 정왕 내 관절의 패배다